안녕하세요 러브유 자 오늘 작품은요 Take Marcel Dance Easy 32카운트 4월 작품입니다 4번의 리스타트가 있어요 자 스탭설명 가겠습니다 자 섹션 1 자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셔플 오른발 4분의 1 백 왼발 4분의 1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셔플 섹션 2 사이드락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발 4분의 1 포워드 스텝 가시면 됩니다 섹션 3 왼발 4드락 리커버 왼발 백 셔플 오른발 백락 리커버 오른발 4드 셔플 가시면 됩니다 섹션 4 패들 턴 4분의 1 턴 패들 턴 4분의 1 턴 재즈박스 2분의 1 턴 갑니다 왼발 크로스 오른발 백 4분의 1 왼발 4분의 1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자 풀카운트 한번 가볼게요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자 두번째 월 16 카운트 후에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했습니다 다섯번째 월 8 카운트 후에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했습니다 일곱번째 월 16 카운트 후에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했습니다 열한번째 월 8 카운트 후에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